청나라와 일본의 대립이 80년대에 있을까 말까 했었죠. 청나라는 계속 지금까지 조선은 우리 속국이다. 그러면서 종주권을 주장하는 거고 일본은 자기 세력을 확보해야 되니까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정해야 되잖아요. 명분이 뭐겠습니까? 조선은 독립국이다. 이거죠. 강화도 조약에서도 그랬고 나중에 시모노세키 조약에서도 조선은 독립국이라고 일본이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일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를 자기의 국방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국내 정정이 혼란해지고 의외를 해산했다. 총선거 다시 하고 이게 반복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또 대외의 어떤 트러블을 만들어야 될 국내 정치적인 필요도 있었습니다. 1894년에 가보 농민 전쟁이 발발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청군이 아산 쪽으로 들어옵니다. 충청남도 아산. 그거를 보고 있던 일본이 기다렸다는 듯이 인천으로, 자기들은 인천으로 상륙을 시키죠. 그 명분은 거류민 보호예요. 그다음에 일본 공사관을 보호하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파병 규모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수천 명에 이르는 군대를 파병을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전봉준이, 이거 총일이 들어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군하고 화약을 하죠. 그게 전주 화약입니다. 그러면 농민 전쟁이 끝났으니까, 문제 해결됐으니까 청나라하고 일본이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나라는 물러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러나자, 니네도 물러나라. 그런데 일본이 거기에 응하지 않아요. 온 김에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고 떠나겠다. 그래서 그거를 조선 정부한테 통고를 하죠. 언제까지 내정 개혁 플랜을 가져와라.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7월에 경복궁을 에워싸면서 일본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민시 세력을 몰아내고 대원군을 옹립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친일적인 개혁파들로 이루어진 가보개혁 정부가 이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청나라와의 전투에 들어가는 겁니다. 야마가타 아리또모, 이 사람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제1군 사령관이 돼서 서울에 들어오고 이어서 전선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까지 확대되는 본격적인 청일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동학군은 완전히 진압되는 거죠. 우금치 전투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처참한 3만에서 5만 명이 학살됐다고 하니까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우는데 우리 한반도가 전장터가 됐으니까요. 만주에서 육전에서도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해군이 중국이 자랑하던 북양함대를 괴멸시키는 게 1895년 초입니다. 각국에는 무관이 파견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러시아 무관의 버가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관찰한 관찰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약소국인 줄 알았더니 어느새 군대가 이렇게 커서 아주 군대적인 설비를 갖추고 아주 규율이 잘 잡힌 그런 지금 군대를 얘네들이 갖고 있다. 반면에 청나라 군대는 적이 가까이 다가오면 도망칠 국리부터 한다. 이거는 군대로서의 규율이 전혀 잡혀 있지 않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북양함대도 괴멸시키고 육전에서 승리하고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1895년 4월에 시모노세키에서 청나라와 일본의 강화조약이 맺어지죠. 그 제1조가 조선은 자주독립국이다. 그래서 조선의 독립을 청해 인정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완. 요동반도를 일본이 가져가죠. 그래서 타이완은 이때부터 일본의 식민지예요. 1895년. 그러니까 조선 식민지보다 15년이 빠르죠. 그 다음에 배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의 일본 예산의 4년치에 가까운 그런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받아요. 전쟁 배상금을. 이거 가지고 일본이 근본의제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이기니까 군부의 위신이 갑자기 퍼진 겁니다. 권위가. 그래서 지금까지 군사력 증강을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고 있던 의회 영향력을 상실하고 군부의 군사비 증가를 용인하는 이런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게 되면서 일본 국민들에게도 전쟁이 달콤한 것이구나. 병사들은 나가서 죽었지만 자기 나라에서 전쟁 벌어지지도 않았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이 드디어 승리에 취해 있을 때 청천병력 같은 일이 벌어지죠. 러시아가 요동반도? 그거 왜 가져가? 그거 청나라한테 다시 돌려줘. 말하자면 둘이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에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를 이끌고 간섭을 한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삼국 간섭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큰 굴욕을 당한 거죠. 자기가 전쟁을 해서 뺏은 전리품을 돌려주라고 하는 제3자의 협박에 굴복해서 돌려준 거니까요. 안 돌려주면 지금 러시아나 독일하고 전쟁하게 생겼으니까 겁나는 거죠. 돌려줍니다. 베이징과 서울의 중간에 위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요동반도 일본이 차지하면 청과 조선 양국이 일본의 과대한 영향력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던 거고 그러던 차에 어떤 계기가 주어지느냐 하면 독일이 1897년에 중국의 교주만을 점령해요. 중국의 각지를 조차지로 서양 각국이 차지하면서 중국을 분할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니까 러시아도 요동반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삼국 간섭에서 일본에서 청나라에 돌려줬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자기가 다시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일간의 긴장감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더 걱정했던 것은 시베리아 철도, 시베리아 횡단 철도 저기 유럽 대륙에서부터 시베리아를 거쳐서 만주를 거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연결되는 이 시베리아 철도가 1905년경에 완성되는 그 계획으로 건설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군대를 극동으로 이동시키는 게 훨씬 편해지잖아요. 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개통되는 날이 사단이 일어나는 날일 것이다. 이렇게 야마가 아리또모 같은 사람들이 미리 경고를 합니다. 전 지구적인 규모에서 지금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냐면 영국과 러시아가 라이벌이잖아요. 러시아가 한반도를 통해서 만주를 통해서 점점 내려오려고 하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생큐죠. 최강국인 영국과 일본 그래도 신흥강국이긴 하지만 극동의 조그마한 나라가 동맹을 맺는다. 굉장한 외교적 성과죠.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그리로 외교 방침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격렬한 외교전이 벌어지면서 러시아와 일본 간에는 계속 협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시 러시아와 일본이 계속 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의화단의 난, 의화단 사건이 벌어지죠. 이건 다 아시다시피 중국 내부에 의화단이라고 하는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밀란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걸 청나라 정부가 진압을 못하니까 서양의 연합군대가 파견이 된 거죠. 파병이 돼가지고 의화단 운동을 진압을 하고 베이징까지 장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러시아 군대가 만주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약 17만 명의 군대가 만주를 장악을 했죠. 이 상황이 되니까 러일 간의 그야말로 긴장이 갑자기 고조된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제국 입장에서는 이 러일 전쟁이 발발하면 큰일 나잖아요. 한국에서 또 싸울 텐데. 그래서 외부 대신 조병식 같은 사람이 도쿄에 가서 우리 한국 중립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고종이 전시중립을 선언하죠. 그러나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주에서 철군하지 않는 러시아.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해서 강경해진 일본의 여론. 교섭으로 타결이 됐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타결이 안 되니까 외교 교섭으로는 타결할 수 없겠다라고 일본이 판단을 하고 1904년 2월에 러시아 함대를 급습하는 걸로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죠. 만주 전투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러시아도 많이 군대가 있었고 일본도 대병을 파병을 했기 때문에 일본은 13만 명이 넘고 러시아는 22만 명. 그만큼 또 희생자 수도 엄청나게 많이 났죠. 그래서 서로 기진맥진했어요. 둘 다 그로기 상태에 빠져서 거의 총력전을 벌였으니까요.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발틱함대. 자기들이 자랑하는 발틱함대를 파견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대마도 근처에서 지키고 있던 일본 해군이 경멸을 시키죠. 이 사람 도고헤이앗치로 발틱함대를 대마도 해업에서 격침시켰던 일본 해군 제독이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이순희 장군을 제일 존경한다. 뭐 이런 일기도 남겼습니다마는 어쨌든 러일전쟁에서 일본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다 준 제독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더 이상 전의를 상실하고 강화협상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포스모스 회담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한국이 이제 완전히 일본의 위협 앞에 노출이 되게 된 겁니다. 재미있는 그림이죠. 러시아가 이렇게 서 있는데 칼을 든 일본 병사가 있고 뒤에서 영국하고 미국이 등을 떠미는 거죠. 가서 싸워 싸워 이러고 러시아에서는 내정도 어지러웠잖아요. 메셰비키 혁명 이런 걸로 전쟁에 몰두할 수 있는 거국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러시아가 아니었죠. 이제 어느 누구도 청나라도 러시아도 간섭할 수 없는 우월권을 갖게 된 거고 그 밑에서 을산대격이 체결된 겁니다. 그다음에 러시아한테 뺏겼던 요동반도 다시 조차. 거기에 관동군 주둔시킨 거예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만주의 철도, 남반주, 만철이라고 하죠. 이 철도 부설권.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 러일 협상에서도 본 것처럼 한반도에 대해서만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전쟁에서 이겨버리니까 만주까지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사할리까지. 이러니까 우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일본 국민들은 이제 전쟁광이 되어가는 겁니다. 전쟁을 했더니 청나라도 이겨 러시아도 이겨.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 일본은 불평등 조약에서 탈피하게 되고 본격적인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이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일본의 야욕이 분출되는 거죠. 이게 1905년에 을산의격. 그다음에 5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한국병합입니다. 식민지로 한국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대한제국이 당시 이런 일본의 군사력에서도 대응을 전혀 못했지만 일본의 이런 외교전에서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최후의 몸부림이 1907년에 헤이그 밀사 파견. 이준열사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나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외교 판도가 다 굳어져 있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게 되는 거죠. 일본의 근대사를 살펴보면 끊임없는 개혁, 부국강병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온 것 같지만 또 돌이켜보면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식민지화뿐만 아니라 1차 세계대전, 시베리아 파병, 만주사변, 중일전쟁, 미국, 영국과 결국은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자기 빼놓고 모든 강대국을 전쟁 상대로 삼은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대일본제국이 패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무모한 해외 팽창의 결과 일본제국도 패망했고 큰 후유증을 남긴 거죠. 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과의 불화. 이것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